입조자 대피회의 의결 방법 입조자 대피회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밑에 양가 2번에 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1번부터 18번에 해당되는 18가지 관련한 부분을 누가 입조자 대피회의가 의결을 해줘야지만 그 관리기구가 이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여기 의결사항에 관한 18가지는 차후 저희가 문제풀이할 때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고 여기서 제가 확인할 것은 의결방법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18가지 의결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게 했다면 이 의결방법은 입조자 대피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손을 들어줘야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의결방법은 입조자 대피회의 구성원의 얼마가 저희가 과반수가 찬성을 해주면 이와 같은 사항이 의결로 저희가 효력을 갖습니다 해서 양가 1번 입대회의는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구성원 얼마가 필요합니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에서 양가로 1번 하나 정리 받으시고 의결사항은 1번부터 18번까지 가볍게 눈으로 한 번만 가볍게 보시게요 여기 하나하나 18가지는 지금보다는 여기 문제풀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권리침이어면 안 되고요 양가로 4번은 부당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조자 대피는 주택관립자와 공동원대 관련한 경우 주택관립자, 직원 인사, 노후무 관리 등 업무 수행이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된다 안 된다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결에 관한 의결방법이나 의결사항 등에서는 일단 저희가 의결방법에 따른 정족수 규정이 얼마를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 확인 정리하고 네 번째가 입조자 대피 회의의 회의 소집입니다 입조자 대피 회의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죠 회의 소집은 이득이 합니다 회의는 어떻게 소집할까요? 양가로 1번에 가보니까 입조자 대피 회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그러나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입조자 대피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또는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그래서 1 또는 2에 따른 청구 또는 요청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금 봤던 기역리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입조자 대피 회의를 소집하며 회장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 관련한 부분에 저희가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는 건 지금 보면 방금 봤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조자 등의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청구나 요청이 있다라면 그 해당일부터 며칠 이내 14일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부분 자 그러면 그 결과물로 뭐가 남을까요 규약으로 정하는 방금 때 회의를 소집하던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던 결과물로 뭐가 남습니까 회의록이 남겠죠 그러면 회의 소집 관련 점을 두 번째에서 회의록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록은 일단 그러면 이 회의록은 회의록은 크게 세 가지 좀 주의하시면 볼까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할 건지 작성했다면 보관은 누가 할 건지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에 대해서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의 복사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란 건 보여달라는 사람의 돈을 그 보여달라고 복사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열람 청구 또는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해서 세 가지 규정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한번 쭉 지문의 세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입조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 조책에 보관하게 하고 조책은 입조자 등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응한다 그럼 여기 회의록은 여기 규약으로 열람이나 복사 방법에 따라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정도 그러면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응하여야 한다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응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입조자 등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복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조체가 보관을 조작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관리 규약을 보았더니 관리 규약이 비공개라고 돼 있으면 보여주지 않고 복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관리 규약이 공개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고 복사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관리 규약에 따라 공개 비공개가 결정이 되지 관리 조체 판단에 의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관리 규약에 따라 공개 비공개가 결정되는 거지 또 주체 판단에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정리하고요 그다음 5번 입조자 대피 회의 구성원 교육입니다 중요한 것들 중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 입조 대피 회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정 사항을 의결을 해줘야지만 집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의결을 하게 되면 잘못된 어떤 판단에 의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더라 그 입조자 대피 회의 구성원에 대해 뭐가 필요하더라 저희가 구성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실시할까? 이라고 봤더니 5번에 양가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 입조자 대피 회의 구성원의 입조자 대피 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입조자 대피 회의 구성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합니다 그럼 일단 이 구성원 교육의 가장 첫 출발에 가보면 첫 출발은 뭘까요? 실시권자 실시권자 그래서 실시권자는 입조자 대피 회의 구성원 교육은 실시권자는 저희가 누가 실시권자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실시권자는 저희가 시장군수 저희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조자 대피 회의 구성원의 교육 실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실시권자를 물어보면 누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저희가 실시권자로 선택을 해서 확인 1번, 2번 교육내용은 어떤 상을 포함할까? 동그라미 1번, 기억번보다 동그라미 시옷인데 시옷은 그냥 버려도 관계없으며 그 밖이라는 지문은 등장하는 개수가 4가지 지문밖에 없는 상태의 그 밖이라면 보아둬야 하겠지만 교육내용의 포함상은 지금 시옷을 뺀다 하더라도 몇 가지가 나와있나요? 6가지가 되다 보니까 교육내용은 여러분이 최소 시옷을 제외한 나머지 기억에 공동원대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부터 비읍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기억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6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이 6가지에다가 다른 하나를 끼워 넣기 했을 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만 해서 교육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기면 교육시기당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교육대상자에게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서부터 리을 해당되는 4가지를 알리거나 공고하게 되는데 누가? 시장고속청장의 교육실시 두 번째 줄 중간 끝부분에 10일 전입니다 그래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1년의 사항은 몇 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일 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1번에 동그라미 1수 1수는 지금 수치는 10일 전도 하나 밑줄을 꽂아 두시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소인데 그래서 교육의 주기는 매년마다 실시하고요 매년 실시한 한 번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합니다 해서 일단은 여기 구성원 교육관련자 일단 저희가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실시하고요 교육은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저희가 4시간 교육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은 시장고속청장이 지금 나와있는 그 4가지에서 기역, 니은, 디근, 이렇다 4가지를 얼마, 몇일 전까지 알려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10일 전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 시간과 통보에 관한 기한에서 매년 4시간 10일 전도 한 번 여기 간단한 수치지만 이 수치도 특히 시간하고 일순으로 해서 4화식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교육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래서 뭐이세요? 그래서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꼭은 아니라 꼭은 아니라 예외적으로 무슨 교육으로 할 수도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참여 현황에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합교육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다 예외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때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리하시고 4번하고 5번 5번은 수강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구성원 교육도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이세요 자 그러면 모이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비용 지불하는데 이 수강비용은 어떻게 이 비용을 저희가 처리할 거냐 그래서 자 수강비용은 보니까 동그라미 저희가 질문에 3번에 입주자 대피회의 운영 경비 그러니까 교육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가 이 교육 수강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부담합니까? 저희가 사용료로 부과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입주자 대피회의 운영 경비에서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모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입주자 대피회의 운영 경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입주자 대피회의 운영 경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주의 봐주시고 마지막 6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피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입주자 대피회의에 관한 부분은 마지막 저희가 보면 첫 출발에 최초 구성원 3개월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이 되는 구성원 교육까지 쭉 살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피회의는 지금 살펴보았던 그 부분들의 지문들은 정리를 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주자 대피회의에 관한 걸 제가 정리했다면 이어지는 지문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저희가 임차인 대피회의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입주자 대피회의하고 입주자 대피회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차인 대피회의입니다 자 임차인 대피회의는 또 무엇인가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좀 전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보시면 입주자 대피회의 관련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정리했어요 입주자 대피회의는 입주자 대피회의는 저희가 분양공동주택에는 여기 입주자 대피회의는 분양공동주택으로서 최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입주자 대피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래서 분양공동주택에 두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임차인 대피회의는 여기는 분양공동주택 여기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에 두는 민간임대주택에 두는 기구를 저희가 여기를 임차인 대피회의다 성격은 유사함 똑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입주자 대피회의와 임차인 대피회의는 성격은 유사하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조금 접근하시기 편하게 하신다면 입주자 대피회의와 임차인 대피회의는 성격은 좀 유사하다 물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훨씬 입주자 대피회보다는 양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력 빈도나 문화가 봐서 입주자 대피회의가 훨씬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입주자 대피회의에 관한 몇 개 안 되는 질문도 여러분이 좀 정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 1번에 가보니까 구성 등에 대한 걸 1번에 자 임차인 대피회의는 최소 동그라미 1번에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이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피회의를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 대피회는 꼭 법상 예언은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에서 최소 몇 세대 이상이라면 저희가 최소 20세대 이상의 경우라면 이때는 임차인 대피회의를 여기는 구성하여야 한다간 여기는 저희가 구성할 수 있다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민간임대주택규모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20세대 이상이면 임차인 대피회의는 구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선택상 구성해도 안해도 관계없다라고 해서 최소 기준되는 세대수를 물어본다면 몇 세대인가 여러분이 기역은 20세대 이상이면 네 구성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숙 입주한 때는 이어 과반숙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피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본문에 따른 통지라는 건 뭐를 생각하시냐면 좀 전에 방금 위에 나와 있죠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피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피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해서 누가 통지할 수 있다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저희가 통지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2번은 정리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 번 보시면 누구를 둬야 돼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동별대표자는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동별 세대시 비례에 선출된 대표자로 입주 대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이임대단자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면 가능한데 이와 같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주 요건의 경우라면 어느 경우면 6개월 이상의 계속 고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어지는 질문에 최초 구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최초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다 이 요건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임원은 지금 보니까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대표자 중에서 저희가 손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회의 회의는 동그라미 1번에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몇 일 전까지 일정상 알려야 하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회의합니다 그러면 회의 회의를 하고 되었을 때는 회의 몇 일 전인가 여기는 저희가 회의 저희가 5일 전입니다 회의 저희가 5일 전에 5일 전에 알리거나 저희가 공고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일단은 회의를 알렸으면 뭐이세요? 뭐였습니다? 회의했어요? 네,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도 먼저 보면 저희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이 결과물로 회의록이 남습니다 회의록은 여기도 먼저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하고 열람, 자기비용의 복사요금은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3번 임차인 대표 회의는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도 하지만 뭣도 한다고 그랬어요? 보관하고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 회의록은 작성도 하지만 뭣까지 합니까? 보관까지를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하고 자, 그리고 임차인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따라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회의록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지 단서 규정에 따라 공개 유무가 아니라 임차인 대표 회의록에만큼은 이거는 무조건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나와있고 이번에 임대사업자 협의사항 관련해서 여기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것 임차인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 저희가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이 법에 따라 여기 법은 좀 다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 관련 민간 이임대주택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령은 저희가 여기는 민간 이임대주택은 특별 법령에 따라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 협의사항은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2번에 양가로 1번에 가보면 1번 민간 이임대주택의 관리계획의 재정 및 개정 2번 관리비 3번 민간 이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위사항 및 봉의설의 유지보수 그 다음에 4번의 하자보수와 그 다음 5번 관리관의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 회의가 합의한 사항에서 여기는 협의사항은 몇 가지를 협의합니까?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5가지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1번부터 5에 따른 5가지를 협의하십시오라고 돼 있고 2번으로 가보죠 1에 대한 사항의 협의를 요청한 누가 임대사업자가 이 5가지의 사항에 협의하시자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는 뭐예요?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 5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임대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해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는 방금 질문을 통해 봤던 그 정도 물론 판사는 몇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는 크게 내용은 많지는 않죠 거의 페이지는 한 반 페이지 정도 볼까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는 얼마 안 되는 질문이지만 얼마 안 되는 질문에 비례해서는 또 출제 빈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임차인 대표회의는 20세대 이상에서부터 마지막 협의사항에 관한 부분이고 이 협의는 만약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저희가 요청하면 성실히 성실히 여기는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저희가 정리를 해놓도록 하시죠 그래서 협의를 들어옵니다 그때는 응하여야 한다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봐주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3절에 관한 부분 내용을 마무리하고 사절론이 건너오면 밑에 나와 있죠 여기는 두 가지 규정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는 먼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보죠 관리규약 여러분이 관리규약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셨으면 관리규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 왜냐하면 관리규약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관리규약을 지금 여기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보셔서 처음 들어보시면 아마 안으셨을 거에요 물론 단독주택에 계속 거주하셨다면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셨으면 이 관리규약이 어떤 것인 것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할 건데 여기도 이제 보면 공동관리법령상 관리규약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저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뭐라고 그랬으면 그거를 저희가 관리규약이라 합니다 라고 해서 관리규약과는 정의 1번 관리규약을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 보시면 밑에 2번에 양가로 1번에 1번부터 저희가 3번에 따른 세 가지 관한 부분들 중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반드시 뭐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또 지문의 1번에 이 자치규약이 뭐는 있습니까 관리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규약을 이 쉽지 않은 이 관리규약을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거를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리규약을 만드는 데 저희가 이 개정하거나 또 이거를 변경하는데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데 어떤 지침을 하나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관리규약에 관한 공동관리에 관한 준거가 되는 이거를 정하게 됐다 이거를 정하게 됐다는 건 저희가 관리규약의 저희가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무엇이고 이 준칙은 누가 정할 건지 그러면 이 만들어진 준칙을 입주자 등은 이 관리규약 준칙을 준칙을 저희가 참조합니다 참조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관리규약 준칙 관련한 부분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표현을 줄 수 있는 이거를 대신에 양가로 시도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된 개념인가요? 저희가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를 모아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시도지사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또는 사형에 관해 준거 준거는 저희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그러면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줄여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한다 그러니까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준칙 내용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건 쉽게 보면 기본 틀을 주는 것 틀을 기본 틀을 주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의 관리규약 준칙을 정했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에 정한 이 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 소재 공동택의 그 서울시 공동택 모든 공동택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약은 아니라 준칙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와 같은 서울시 공동택의 공동택의 위치나 특성, 상황 모든 걸 고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준칙만 해도 페이지가 몇천 페이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큰 골자만 정해줘요 그러면 그 큰 틀을 정한 이 준칙을 참조해서 해당 공동택의 상황에 맞금 가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라는 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 관한 뼈대를 정해서 그 뼈대를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살을 붙이는 건 어디? 공동택에서 하는 몫이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지 그대로 베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네 그럼 3번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물론 관리규약은 개정이 되면 나는 싫어요 좋아요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 등의 지비를 승계했다면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입주자 지비를 승계한다면 관리규약은 지비를 승계하는 순간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의미로 가셔서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회장은 다음 사항을 영어로 정하는 바에 신고하는데 신고상의 변경된 경우가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 관리규약의 재정 개정이 되거나 또 니은 번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중에 기역분만 한정해 본다면 관리규약이 재정이라는 건 분양 후 최초로 한 번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분양 후 최초로 만들어진 걸 재정 재정이 된 관리규약이 법이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관리상 불편하다 보면 그걸 바꿀 수 있죠 관리규약이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랬으면 이걸 저희가 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이 관리규약의 재정 개정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영어로, 즉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뭐합니까? 신고합니다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죠 이를 따라 신고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재정이 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변경된 이내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고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고한다는 건 뭔가는 서류 제출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밑에 동그라미 3의 기업과 니은에 따른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그와 같은 동의서 또는 구성현화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 제출 기한이 동그라미 2번에 따라 재정 개정되거나 구성 변경된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만들어진 절차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신고서 저희가 제출 기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고서 제출 기한이라는 건 관리규약과 관련해서 본다면 관리규약이 재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되는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며칠일까 여기는 저희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하나는 추가적으로 같이 여기서 한번 선정리한다면 여기는 관리규약을 신고서 제출 기한이라는 걸 방금 봤던 대로 관리규약이 최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입주자 대피 회의가 구성이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피 회의가 구성되거나 뭐합니까 변경되는 경우도 관련 재계정 신고서나 구성병의 신고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해당 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고 제출 기한까지 해서 동그라미 2번 정리를 하십니다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여기서 제가 하나 볼 것은 여기 양가로 3번의 관리규약 저희가 재정 등입니다에서 여러 개의 지문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양가로 3번에서는 저희가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건데 양가로 3번의 내용이 일단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두 가지, 두 가지 하게 되면 저희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의 2번과 5번입니다 2번, 5번, 그러면 여기서 말한 2번, 5번에 관한 건 여기는 뭘 말하냐면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라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절차는 좀 전에 관리규약을 최초로 한 번은 만들어진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에 따라 바뀌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을 최초로 재정하거나 여건 상황에 맞춰서 바뀌는 개정은 법에 따른 이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절차는 저희가 보시면 절차는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관리규약이 재정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는 두 가지를 볼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관리규약이 재정이 되거나 또는 개정이 되는 두 가지 절차를 볼 건데 두 가지 모두가 다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요? 제안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뭐 합니까? 동의를 해줘야만 뭐해요? 관리규약이 누군가는 제안에 의해서 동의가 되고 개정은 누군가는 제안에 의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리규약 재정에 관한 제안 동의 절차를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제안 동의 절차를 일단은 먼저 2번하고 5번을 통해서 이걸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2번 공동택 분양과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조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해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래서 2번은 제안은 사업조체의 결정 동의는 입주해정자 과반 서면 동의로 최초로 관리규약이 만들어집니다 자 5번으로 먼저 갑니다 자 공동택 관리규약은 공동택 관리규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개정한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역 또는 니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개정한다 그래서 기역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고 니은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절차상은 두 가지였어요 방금 봤던 대로 재정과 개정에 따른 제안 동의는 방금 구하갔던 절차를 거쳐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관한 부분 하나를 정리했고요 자 이게 정리가 됐다면 마지막 6번 일단 6번을 먼저 한번 정리하죠 그럼 일단은 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된 관리규약은 이거는 누가 보관하여 있을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보관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6번 공동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이 절차를 끝마친 관리규약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열람 청구나 또는 저희가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저희가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복사해달라면 복사해 주면 되는 거지 단서가 필요 없다 무조건 보여주고 무조건 복사해 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를 잠깐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뭘 하나 확인할 거냐면 자 재정이 된 또는 개정이 된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방법은 저희가 재정이 되는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이나 개정이 되는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잠깐 할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저기는 지문을 통해 이제 보시면 자 99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9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이에 경우 사업전지 해당 공고된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뭐예요? 개별 통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정된 관리규약을 저희가 관련해서 동그라미 나와 있듯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내용을 공고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별 통지 그러니까 제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은 공고하고 뭐예요? 개별 통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의 4번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3회 방법에 따라 다른 공고 통지를 거쳐 5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럼 결국은 제정 제한 내용을 알리거나 또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알리는 방법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뭐 합니까? 개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 동기 절차를 거치는 관리규약을 알려주는 제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정된다고 알리는 방법은 이거는 뭐예요? 공고하고 공고하고입니다 공고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공고하고 이거를 저희가 개별 통지를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나를 잠깐 정리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제한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은 공고하고 통지하고요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방법도 마찬가지 뭐예요? 공고하고 뭐예요? 개별 통지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두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잠깐 저희가 넘겨보면 넘겨보면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은 보니까 양이 상당히 1번부터 출발해서 1번 출발해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29번까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좀 전에 저희가 이 관리규약 준칙 이 관리규약 준칙은 저희가 누가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소재 공동태의 모든 공동태의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칙에는 뭐만 정리한다? 큰 뼈대만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최소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법에서는 즉 공동태 관리법 시행령이 최소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는 최소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십시오라고 해서 저에서 법에서는 포함사항 몇 가지를 정하고 있는 교정이냐면 여기는 최소 1번부터 28번에 해당되는 최소 이 28가지 한다는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28가지 지금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차후에 문제풀이할 때 그때 좀 잠깐 봐야 되지 여기서 28가지 여기서 지금 본다 여기는 출제 빈도는 거의 지금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저희 입장 저희가 시험을 지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문제는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죠 만약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1번부터 28번까지 거의 장수 앞뒤 한 장에 이걸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은 포함사항 쪽에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관리규약 관련한 부분은 가장 초출발에 준칙을 누가 정하냐부터 여기까지 위쪽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입장에는 크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라기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다행이죠 그래서 질문을 일단 여러분 1번은 1번에 입조자 등의 권리 및 의무에서부터 한 장을 넘는 마지막에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다 한번 눈으로 한번 스캔만 하는 것도 쭉 해서 읽어만 보시도록 하게요 기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차후 문제풀이 들어가실 때 그때 이 중에 선택적으로 몇 개만 정리하는 형태로 내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다 그러나 좀 전에 영어에 관한 정의, 관리규약은 영어에 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절차 등에 관련된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은 4절에 타지하고 있는 지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관리규약과 관련한 부분의 문제를 지문을 102페이지 상단에 두 줄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해서 관리규약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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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